힐링, 힐링. 선배님, 저리 보세요. 도저히 힐링 낚시. 그러니까 말은 힐링 낚시인데. 오늘 무조건 따는 거나. 밤샘 세팅하네, 밤샐라고. 너는 잘하고. 일단 좀 잡아 봐. 걸리적대지 말고. 걸리적대지 말고. 제발. 재미있네. 계속 때리네 지금 하지 마 왜요? 잡아 어떤 느낌이지나 한번 알아보려고 저 아예 모르잖아요, 민물이 너무 어려워서 저 봐, 저 봐, 저 봐, 난리를 치네 아이고, 저 끌, 물었다, 물었어 제끼는 계속 그냥 막 난리를 치네 안 물어, 근데 왜 아이고, 입질이 더럽다 네 자, 붕어 카운팅은 5시부터 할 겁니다 붕어 카운팅은 5시부터입니다 아뇨, 아뇨, 아뇨 4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? 자, 3분 남았습니다 아이씨 신뢰 신나고 형, 낚싯대가 움찔움찍 하는 것 같은데 아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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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아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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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낚싯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? 아뇨, 아뇨 아, 물었다, 물었어, 경기 선배님 노질을 하는데요, 고기가 아니, 물고 있어요, 저번에. 아니야, 물고 있다. 최소형 형님, 3분 남았어. 아니, 시간이 아직 안 됐잖아. 100%, 100% 참으면 돼요. 아니, 시간이 안 됐다고. 시간이 안 됐다고. 아니, 빨리 시작하라고. 2분 남았습니다, 2분. 뭐 그렇게 오늘 하지 마. 뭐 그렇게 오늘 하지 마. 하지 마. 내 낚실때 손대지 마. 저번에는 안 돼. 아니, 왜. 찌가 어디 갔어요? 찌가 떠 있잖아. 2초. 어머. 아니, 저거 찌가. 손맛 좀 느껴. 자동찌가 어딨어. 자동찌가. 자동찌가. 자동찌가 뭐예요?